6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는 주현미 단독 콘서트 비내리는 영동교, 신사동 그 사람, 잠깐 만 등 애절한 목소리로 전하는 히트곡들의 향연 화려한 히트곡들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트로트 여신 주현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2년 10월 22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감동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